어제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의 식련사에 대해 K-방역이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님의 평생주택 철학 이라며 문비어첨가를 불렀다. 대통령에게는 보기 민망한 저자세를 보인 이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두고서는 구태정치, 네거티브라고 정치적 공격을 마구 퍼부었다. 또 이 지사는 전국민 보편지급이 옳다고 오랫동안 주장하다가 지난주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하면 된다고 180도 말을 바꾸는 약삭발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드릴 거냐 아니면 피해계층에게만 드릴 거냐라는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K-양극화를 극복함에 있어서 어느 정책이 옳은야의 문제다. 토론에 자신이 없는지 상대방을 구태정치, 네거티브라는 말로 비난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토론에서 도망치려는 이 지사의 자세야말로 전향적인 구태이자 네거티브 아닌가. 2차와 3차가 선별이니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는 말도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지난 총선 때처럼 전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들이자는 게 내 편의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지나치게 건전하다고 했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50번, 100번 줘도 괜찮다는 황당한 말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이 지사 모두 건전한 국가재정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우리의 건전한 국가재정이 있음을 잊지 마시다. 사실 대통령이나 이 지사가 악성 포퓰리즘에 마음껏 빠져들면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때 속으로 믿는 구석도 건전한 국가재정 아니었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건전한 국가재정 때문이라는 이 지사의 말도 지나치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 때문임을 안다면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첩경임을 알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그 책임을 물을 일이다. 이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에 줄을 서고 계신다고 했다. 바로 저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왜 모든 경기도민에게 또 10만원씩 드린다는 말인가. 코로나 양극화 시대의 법은 코로나 경제 위기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에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빠짐없이 내미는 것이다. 전국민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로 소득 거의 50%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등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전국민에게 드릴 것이다.